독일 내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면서 독일 정부가 앞으로 6개월간 모든 육로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독일이 국경을 통해 육로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엔 경찰들이 배치되고, 경찰은 무단 입국자나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또 앞으로 독일 국경을 엄나들 때는 여권이나 신분증도 꼭 있어야 합니다. 독일에선 앞서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한 망명자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하면서 정부는 서둘러 엄격한 난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경 통제는 이달 16일부터 6개월간 임시로 시행되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장 먼저 독일의 국경 강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독일이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면 오스트리아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독일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주변 10개 국가 3,7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